으악! 도깨비다! 이제 그만 자야지 싫어, 싫어! 잠이 안 오는걸요? 어서 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해요? 두꺼비가 나타나면 또 어떡해요? 만일 도깨비가 나타나면요? 무시무시한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하면 어떡해요? 어? 이불이 들썩들썩? 으악! 도깨비다! 저리 가! 가! 나는 너 하나도 안 무서워! 시끄러워!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! 하하! 도깨비가 도망가네? 이제 편하게 잘 수 있어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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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흠... 흠...